이번에 이제 원희룡 후보도 참 그냥 저는 해석을 노골적으로 선관위에 구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원희룡 후보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1차 토론이었습니다만. 1차 토론 때 부정선거는 우파를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론이고 술책이다. 그 자꾸 그런 주장을 하면 야권을 갈라놓는 일밖에 되지 않으니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 한마디로 상황인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다 들여다보고 결론을 이렇게 냈다. 이게 아니었어요.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끌어다 쓰는 말을 할 때 끌어다 쓰는 재료를 봐도 이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고 아 이거는 음모론이야 라고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서 지금 조장하는 게 뭐예요? 하태경이 68년생이고 자기가 63년생 해서 63년생인가 64년생인가 63년생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해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 준 사람을 하면 황교안.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검찰청에 수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다음에 세 번의 글을 올렸다가 지웠던 최재형. 다음에 황교안 대표, 황교안 후보. 정말 우직하게 부정선거를 얘기해 주는 황교안 대표. 존경합니다. 라고 관심을 나타냈고 부정선거를 없애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홍준표를 빼면 이쪽에 그리고 안상수 후보가 계시죠. 그 사람들 빼면 유승민, 하태경. 다음에 원희룡 세 사람은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조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민경욱 대표가 세 번 걸 첫 번째 올린 걸, 두 번째 올린 걸, 세 번째 올린 걸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해 주신 건 상당히 시위적절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보지 않고 세 번째를 봐가지고 너무나 이 양반이 진짜 그냥 정신 나갔구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아주 그냥 대단히 비급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 논평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걸 다시 또 추가를 해서 보면 본인이 참 좀 우유부단함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장구하는 스타일이구나 이런 부분을 보셨는데 최재형 후보의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욱 대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글을 올렸는데 글에 맞춤법도 틀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 차례를, 여러 차려 이렇게 써놓고 그런 걸 보고 그래도 언급을 해 줘서 고맙다. 첫 번째 것부터 읽었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위에 나는 선거 제도를 믿지만 이라고 이제 한마디를 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댓글에 이제 부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쳤죠. 부실 선거라는 것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전관위 사람들의 비겁한 변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실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지금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귀에 딱 걸리는 거죠. 걸려서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줄로 올라오니까 이제 그게 용납이 안 돼 아니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네. 감당이 안 돼서 위에 한 줄 달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괜히 부정선거 이때쯤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환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겠죠.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세 번째 보신 그 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쓰느니만 못했죠. 그러니 폭격은 더해졌고 결국은 네 번째 조치가 글을 내리는 거였는데 정치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올릴 때 완벽한 글을 올리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틀려. 할 수 없어요. 놔둬야 돼. 놔둬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올렸을 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의 뜻이 이런 거였다는 걸 계속 밝히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몇 분 만에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 다음에 결국은 내리고 그거는 2차 토론회에서 하태경의 질문에 꼬랑지를 내렸던 그런 비겁한 모습에 겹쳐서 우리들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거는 뚝심입니다. 잘못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을 할 때조차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태도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죠. 정치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제가 이 말 많이 했는데 이 총리는 누가 잘하냐. 총리를 오래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누가 잘하나. 감사원장을 오래 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판사를 오래 한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싹 오면 처음에는 완전히 헤맵니다. 그하고 똑같이 감사원장 때 잘하던 사람 총리 때 잘하던 사람 검찰총장 때 잘하던 사람도 정치계에 들어오면 잘 못하죠. 정치는 누가 잘하느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능글맞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망감이 큰 겁니다. 그렇게 거기 하나 올리는데도 좌불안석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뜻을 내려버린다. 그거는 지켜보는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부실 부실 관리라는 그런 댓글들이 분무를 터지듯이 흘러나오면서 아마 본인으로서는 일생일대에 그렇게 당혹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떠밀리듯이 그냥 본인의 입장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 초년생으로서는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내면 세계의 어떤 굳건함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주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후보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래 뜻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외압이라든지 또 정치에 오래한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또 선관이 찍힌다든지 뭐 그런 것이 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싶어 가지고 이제 다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복잡해요. 이게 사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이게 내가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음에 옛날에 판사를 하면서 내가 선관위원장도 해봤는데 지역의 선관위원장도 해봤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황교안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게 아닐까 지금 있는 자료를 좀 가져와 봐라 다음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죠. 그 캠프에 있던 사람 그 변호사기에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 거기에 계셨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무려 장장 2시간 이상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분 말고 또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측근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가서 2시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측근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분들이 내 앞에서는 적어도 아 맞네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럼 그걸 듣고 의문 나는 것은 물으라고 내가 여기다가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써가지고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 연락을 하면 돼 아니 우리 공병호 박사님 전화하면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정쩍하게 있었던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정쩍하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죽어도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의 그 줏대는 내가 존중한다. 당신의 줏대, 그 고집, 이런 거는 의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존중한다. 이러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흔들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음을 심지를 꽂질 않았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2020년 4월 16일도 아니고 2021년 또 9월 24일이나 25일이 돼서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입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 하나로서 지도자의 어떤 결격사유, 치명적 결격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다못해 하태경도 하태경 의원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렀다는 거는 지금 침대하게 잘못된 거죠. 피고를 불러가지고 피고 얘기를 듣고 원고인 자기당에 자기당에 소속된 저를 완전히 음모론자로 이렇게 내려앉히려고 노력하는 이 태도는 잘못됐지만 들으려고 했잖아요. 누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들으려는 노력, 노력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태경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걸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색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오보 덩어리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오보 덩어리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오보. 오보에 대한 진실을 들으려면 그날 우리 쪽에 갔었던 변호사 14명 가운데 몇 명은 불러봐야죠. 14명의 변호사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에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공병호 박사님도 박주연 불러가지고 박주연 변호사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저런 사람들 논쟁도 벌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조선일보를 아무리 뒤져도 부정성과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전권은 모르더라도 내 말이 귀에 들어갔다면 맞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조선일보나 어디나 한 줄도 안 쓰는 건 좀 심하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 수 없겠구만.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하다못해 사람도 부르지 못하고 거기 가서 찾아가서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뭐 합니까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냐고요? 사진도 찍고 사람들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게 이제 아마 판사들 같은 경우는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호흡이 긴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 정치인은 생물 같아서 그냥 순간순간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참 저도 뭐 그분들하고 연배가 이제 비슷하거나 또 한 수 살 아래 위 이런데 참 인생들 그렇게 제대로 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까 그 진지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결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그 중대한 사안 같으면 반납할 정도를 본인이 탐구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게 되면 자기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포지션이 자기의 소위하게 생사라든지 또 성공 실패 관련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그런 판단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그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진지함을 가지고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결국은 오판을 할 수밖에 없고 오판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날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최재형 후보가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받는 거 아니까 저분은 저 정도의 상황 인식을 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후보를 하실 필요는 없다. 애국심은 우리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공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소도 경영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이러면서도 지도자로 나서도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겸손함도 있고 상황 파악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로 나가서 사회에 공유를 해야 할 것이냐 많은 기여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키면서 다른 어디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는 우리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서 결론을 짓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 우쭐한 기분으로 가면 될 것 같으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아니면 가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도자는 안 되더라도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유명해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면 큰 잘못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울분, 실망, 좌절, 속상함, 우울감 이런 거 게다가 그런 분을 잘못 뽑아놔 그러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오는 거죠. 물론 우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 우파의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따뜻한 보수주의, 인간중심 뭐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이냐 저 사람들인과는 다릅니다. 작은 정보, 행복, 풍요로움, 선택지가 많은 것 뭐 이런 우리 우파의 가치들을 다 담고 계신 분들이니까 저쪽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중요한 일이라면 한 반나절은 반나절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섯 번에, 여섯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섯 번의 토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갔다가 그렇게 뭐 이러면서 그냥 얻어맞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 얻어맞기를 알아가는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이제 제가 그냥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뭐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그런 63년생이시고 아마 운동권 출신으로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받아서 관악갑인가 아마 출마했다가 그 세대발언 때문에 그런 내려, 중돈에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부정선거를 다시 재평가하는 뭐 결론은 부정선거 없었다는 그런 하태경류의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보니까 황교안과 공병호가 부정선거를 재점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서울공대 출신이고 진주고등학교를 나왔더군요. 삼천포 출신이고 63년생이니까 뭐 저하고 거의 뭐 비슷한 연배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진지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들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니까 혹시 정치인이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천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공병호라는 사람은 전혀 정치적 뜻이 없으니까 저 인간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목숨 걸고 저렇게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 같으면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그냥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인물이 목소리를 높이면 아니 부르면 안 되고 자기가 와서 무릎 꿇고 배워야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63년생이라면 저랑 동갑이네요. 그럼 나한테도 와서 친구합시다. 그러면서 평소에 많이 봤는데 이게 왜 이러냐 이러면서 토론을 하면 되죠. 토론 없이 그렇게 한다면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무식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니 비난을 하려면 뭘 알고 비난을 해야지. 공부를 한 다음에 비난을 해야지. 공부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비난하면 너는 바보야 라고 세상에 보이는 일이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기 위해서는 비난하기 전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죠. 효과적으로 비난을 하죠. 그게 아니면 비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비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꼴이라고 생각하고요.